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꽃시장. 꽃과 식물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한가득인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저마다의 색을 자랑하는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봄이어서 식물 사려고 왔어요. 봄이라서 집 인테리어 하려고 화분 사러 왔어요. 역시 봄하면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는 잘 죽지 않는 식물은 도대체 어디 꼭꼭 숨어 있는 건가 싶은 무렵 발견한 오늘의 한 끄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죽지 않는 식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진짜요? 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히 위를 따라가 봤는데요. 아니 여기는 그냥 아파트 아닙니까? 저희 집은 아니고요. 오늘 변신시켜드리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변신을 시켜준다고 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싶던 찰나. 많다. 식물이 집안에 한가득이네요. 원래 카페를 가도 나무들이 많고 그런 카페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카페를 따로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돼요. 잘 죽지 않는 식물은 어디 가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한 끗인.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보는 식물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안에 흙이 따로 없어요. 이끼나 나무 같은 걸로 심겨져 있거든요. 흙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는 식물은 아니고요. 물 관리도 쉽고. 잘 마르겠네요. 천연적으로 가습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조금 행잉플린터를 많이 두면 더 좋은 효과도 있어요. 일명 행잉식물이라 불리는 이 녀석들은 공중에 식물을 매달아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집안의 습도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집안의 습도 보이시나요?